제가 오디션에서 탈락하셨나 봐요. 아니야, 나 너 그런 거야. 있어요, 왔다 갔다 하는데도. 아니야, 아니야. 빨리 돌아가세요. 아니야, 나 너랑. 저 혼자 솔로 모델 만들어 보려고요. 빨리, 빨리, 망쳐줘. 아니... 그래, 우리 같이 하겠는 거야. 솔직하게 어떻게, 왜 어떻게 돌아와서 왔어요? 아니, 진짜 갔는데, 상처님께 있더라고. 수정했는데 왔구나. 응. 일구초밥에, 일구초밥에 꽂혔구나. 아, 일구초밥에 사장이었더라고. 완전히 약을 탔어요. 아무튼, 여러 사람과 같이 작품도 만들어보고 좋은 기회이니까. 나 괜찮았어? 나 진짜? 누구를 해? 같은 거 나왔어, 혹시? 아니야, 그냥. 아, 왜 손으로 봐. 손이 안 들었구나. 이미 커플이 된 수정 씨를 뒤로 안 채, 이제 의진 씨는 연수 씨와 파트너가 됐습니다. 아, 네. 일단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